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1304면이 되겠습니다. 시계오롯에 맞춤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낙타하시옵소서. 진노종이라도 극료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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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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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은 성경은 하박국 속입니다 하박국 성지자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예언한 하바꼭 선지자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바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포모한다, 씨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바꼭을 껴안고 사랑한다는 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바꼭이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과 씨름한 듯 기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바꼭 사이에 사람의 관계가 가깝게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바꼭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한 듯 부르주적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바꼭 선은 짧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장은 하나님께 변론하는, 따지는, 고방하는, 기도받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왜 불이한 그 인생들을 포고만이 계십니까? 왜 악인들의 그 폭행을 치파라지 아니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의인을 돌봐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의인의 억울함을 내면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고발합니다. 불이한 자가 의인들보다 더 배부르게 살고 더 근강하게 살고 더 장수하며 재산을 누리고 살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고 죽으니 얼마나 악인들이 의인을 졸업하겠습니까? 악인을 고발하며 이방인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최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박구가 의롭게 심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오직 의인은 비명으로만 위야마 사는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거나 유덕왕국을 심판하거나 나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유덕왕국이 범죄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니라. 하박구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상의 나라 음란의 나라 그 못된 폭력 바벨론의 나라에 유나왕국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면 축련을 좀 주시든지 전염병을 차라리 조금 주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심판할 일이지 그 못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박구가 그것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직의 능 그런 것 따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삶을 것이다. 믿음으로만 삶을 것이다. 하박구는 하나님과 시름을 하듯 붙들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내가 지금 뭔가를 거꾸로 알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확실한 기도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일거는 하박국 3장은 시기인옷에 맞춤 기도라고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기인옷이라고 하는 뜻은 열정 있게 마치 빛의 사람처럼 열광적인 힘이 있는 노래와 시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의 하박국 성장을 노래하고 기도할 때는 전장하게 천천히 양전하게 부른 노래가 흥불이 낼 정도로 열광적인 극소리로 밀착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라고 합니까? 그만큼 여기 성장한 하박국에게는 정말로 절박하고 열정어린 소원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과거에는 불이하면서 찬스란 소감들을 시비하며 원망하며 열흘리듯 하박국이 이제다 하나님을 흥나여 열망적인 정도로 부르짖고 그만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처럼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피엄전을 보면서 흥분하시 흥분하시 않습니까? 검찰들의 맘에를 보면서 왜 일어나도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폭력 조직이 살인함을 보면서 언제 이게 없어져야 합니까? 단식하고 싶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정권과 약하여 불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락이 보고만 계십니까? 그놈들을 보기 좋게 벼락을 쳐서라도 심판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아니다. 너 그것 가지고 흥분할 때가 아니다. 너 그것 가지고 흐라 부리지 말아라.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때는 내가 청하는 것이다. 그러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위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을 기억하며 살면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폭력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나라 오직 그 의인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하 바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열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기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라고 놀랍니다. 뭘 놀랍니까? 하나님의 진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흥열의 소식을 듣고 내가 놀라고 놀랍니다. 이것 내 나의 소식을 하나님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구원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나 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금유를 금유를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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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옵소서 수년 수년 내에 무우 하옵소서 를 엮정적인 호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방교회 입당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깨닫게 하시고 금유를 베푸는 중에 교회의 승리하실 말입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 교회가 부엉되고 부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바로 호박구슬자의 꿈이에요. 부엉하게 하옵소서 부엉이라고 한 원어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을 보고 왔습니다. 첫째 재생한다 재생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연장이나 엔진이나 기가 고장이 나서 버려짐을 풍하여 녹이소서 파쇄가 되어 내여버릴 연장기계를 용광로에 넘어서 다시 쓸 수 있게 재량하여 만드는 것을 재생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엉이란 뜻은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죽은 자가 살아나 이랬습니다. 죽은 나사라가 무덤에서 살아나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든 다시 살아 일어난 것을 부엉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회복하다 이랬습니다. 병을 안타가 직선어 기재님에 진하여 사격으로 시들어가면서 죽음을 피하는 시름의 그 마지막에서 어디서 힘이 숨겼는지 힘이 숨겨 일어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기쁨의 해 중에 기쁨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회복되고 부엉되기 위하여 하나님 10년 내 부엉해 하소서 그렇게 성교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엉성애가 시작됩니다. 이 부엉성애가 주안에서 재생의 힘을 얻고 부활의 생생명의 힘을 얻고 아픈 자가 치며 내게 회복되고 세임을 얻는 귀한 성애가 아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엉성애는 뭐냐 세 가지로만 잘라서 말합니다. 부엉성애는 수중한 목적이 있다면 나의 죄와 흐물을 희귀하고 사러지는 기회가 부엉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축복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해결할 때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야만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축복도 약속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여 제사함의 흑승과 함께 있을 때 구원의 흑승과 함께 교회는 나중에 오는 축복과 희망을 약속하여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제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해결하는 메시지가 적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해결하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시작하면 교회가 반발합니다. 가급적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죄나 교회의 죄나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주의 를 통하여 재미있는 말은 시대도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재 사방 받고 사람이 오시기에 너를 의롭다 인정받아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사 여성자에게 소명받았을 때 하나는 이사 여성자에게 뭐라고 외치니까 메시지를 주시기를 뭐라고 주시니까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자 너의 제가 주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의 제가 지눈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하면 양털같이 휘게 되어집니다. 휘게 하고 제사를 받아야 너의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휘게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휘게가 없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응애를 십번하려고 내가 휘게 하지 아니하면 부응애를 구경하는 것이지 나의 부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녁부터 열리는 이스라엘은 삼광교의 희망의 부응성애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부응성애가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죄는 내가 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 해야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내 죄를 대신 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도가 일어서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는 내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할 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 않고 탄식하지 말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는 그들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삼천명이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의 기적같은 도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을 받는 믿음을 선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의 사함에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를 해결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임신이 돼가지고 상황에 아프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게 임신이 아닌지 궁금해가지고 병원에 한 4개월 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보고 찍어보더니 아기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한달 립도 갔습니다. 거기서 감정으로 해말하기는 아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이상한 것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남기계의 정밀 사진을 보니까 그 속에 뱀이 있었어요. 놀라잖아요. 뱀이 있었어요. 뱀. 왜 이렇게 뱀이 들어갔느냐 나도 모르게 이상한 물을 통해서나 이상한 목욕통을 통해서나 이상한 수영을 통해서 못된 그 알이 들어와서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행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열 달 동안 채워서 놔두어야 합니까? 수술하여 빼어내야 열도 살고 깨끗하게 내려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희귀하기 아니하면 죄는 내 속에 있는 백보다 더 징그러운 사탈의 전체가 내 속에 일어났습니다. 죄악의 백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리야 책값은 사망이 아닙니다. 죄인을 희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엠는 경관의 훈련을 담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부엠는 무엇으로 기대합니까?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기를 기다리니까 여러분 물론 기대가 많이 됐지만 그러나 결과를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탓이 없는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 귀한 뜻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찬송이 있으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찬송하고 과거의 기도 있으나 더 집사 기도 과거의 말씀을 생각했으나 더 말씀과 함께 훈련을 집중으로 하는 기간이 풍성의 입니다. 풍애를 그냥 구경을 통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세상 마지막에는 악령은 점점 악하여 있고 성령이 거룩한 역사는 거룩하여 질데 악령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훈련을 참고 계속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머리와 가슴에 참 꾸시면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좋은 행동을 계속 하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 하게 되면 좋은 인생 의 운명을 맡는 것입니다. 찬송을 계속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을 계속하면 선고하면 경건한 신자 꿈이라고 찬송하게 되고 꿈이라고 기도하게 되는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승화나 되고 기도가 승화나 되고 말씀이 승화나 되는데 경건 생활이 생활하길 때 세상을 변화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풍성에는 나의 신앙을 훈련하는 좁은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사소하는 사소하는 훈련 말씀에 부릅니다. 기모대에게 사도 바울은 망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훈련 연습은 육체 약감에 유익이 있어라. 경건은 범서에 유익하니 세상에서 유익하고 하를날에도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을 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성에는 영육의 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은 대사로니카 교회의 마지막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영혼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근가에 힘이 있으나 영적인 그 마음이 잘못되면 지혜가 병들면 정신과 약심이 병들면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범사가 병릅니다. 범사가 병들면 몸도 병든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치않은 신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로 인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오르고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이럴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치유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 53장 오전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충화를 노리고 그가 직장에 맞으므로 고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징계를 받으므로 내 마음의 병 충화를 주셨다고 주님의 질증에 맞으므로 우리의 질병을 벗겨주었다고 이사야 승자는 이혼하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봄 속에는 마침 목욕탕과 같습니다. 문호탄에 가자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못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무슨 말 없어요? 목욕탕에 가서 남의 때를 몰아봅니까? 내 때를 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흐물이 있습니다. 씻고 씻은 바다 깨끗 되셔야 합니다. 봄 속에는 영적인 훈련소가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있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머리를 팍팍 다 깎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 아이들은 그 머리를 쫙 길렸던 머리를 뚝뚝뚝뚝 짜렀는데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간의 자존심을 다 묶어버리고 낸 훈련소에 가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자라는 대로 자고 일어난 대로 일어나고 가라는 대로 가서 훈련해야 군이 됩니다. 영조라 세상 위를 벗고 훈련 보고 기도 하는 일 천송 하는 일 말씀을 드는 훈련 해야 크리스도의 십자분의 정의 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성에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십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안 가기로 했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고장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모르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낭 중에 가다 죽은 낭 중에 심각한 병이 있으면 어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빨리 갈수록 내 병을 알아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왜 거칠 수 저는 영적인 잘못된 습관 잘못된 구속 잘못된 허전적인 질병을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우와 여우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칠 영적인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수념 내 부릅 개하옵소서 수념 내 부엉이 나의 부엉이 되려면 내 심령이 사로워지고 심령이 사로워진 그 심령이 가정에 가서 다정할 수 없게 하고 그 가정에 모여진 이 교회가 사로워져서 수념 내에 분쾌하는 희적이 일어나시기를 추원합니다.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세상에 병들었을 땐 병원에 가는 일을 자겼고 세상에서 들어올 때는 목욕탕에 가는 일을 자겼으나 영적인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아픔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르신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수념 내에 분쾌하여 주옵소서 수념 내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승리가 축복의 순회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